요즘 이정격튀기가 강해요. 왜요? 모든 모습을 충돌시켜서 보편적인 것을 닦아요. 이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닌데 더 강한 게 입증돼 버린단 말이에요. 입증하는 걸 어떻게 해요? 태극권 막 했는데 일단 맞고 코피 나면 끝나요. 하면 끝납니다. 태극권이 아니라 뭐라고 해도 실전성이 없고 자기들 세계에서만 잘한다, 잘한다 하다 닦던 것들은요. 충돌나면 날아가 버립니다. 그리고 그게 몇 세대 흐르고 나면요.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가 돼 버릴 수 있어요. 지금 종교도요. 내 종교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. 지금 21세기에 지금 어차피 여러분 안 되게 제가 만들 거예요. 유튜브에다 계속 뿌려버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만 봐가지고요. 아마 주변에서 다 그럴 거예요. 여기 홍의각당 거 좀 한번 봐라고 할 거예요. 저를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. 부처님 말과 다르다. 자기 세계관과 다르다는 얘기예요. 기독교 귤이랑 다른데 내가 아는 기독교만의 세계관과 다른데 이 소리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. 지금 본인이 해 본 거예요. 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. 자기 세계관과 다르다고 저를 비판하셔가지고 저를 못 꺾습니다. 내가 네가 말한 거 다 해봤는데 다르다고 해야 제가 충격을 받죠. 타격을 받죠. 그렇죠? 내가 나도 에너지체 만들어 봤는데 너랑 다르던데 그러면 제가 타격 받겠죠. 근데 에너지체 뭔 헛소리야.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 없어. 이런 식으로 덤벼 가지고는요.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저한테 타격도 못 줄 뿐더러 그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런 시대 정보 다 까발려진 시대인데 지금 자기 세계관 고집해서 통하지 않습니다. 다른 세계관까지 이해하고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자명함을 제시해야 돼요. 저는 그 짓을 연구하여 온 지 30년째입니다. 거의 30년. 올해가 한 29년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전성과 수많은 정교를 충돌시켜서 얻은 자명함을 내 체험과 맞춰서 내 실전 체험과 맞춰서 이해해 온 방식으로 공부해 온 사람한테 내 세계관과 달라라고 저를 내 믿음과 달라라고 공격하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바에는 여러분이 체험한 걸 가지고 저를 더 공격하기 위해서 더 체험을 하시고 더 다른 종교까지 역지사지에서 연구해 보시는 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. 그러시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. 서로 싸울 일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. 나도 해보니까 너랑 똑같은 결론이 나는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서로 좋을 일이 되겠죠. 지금 그런 시대예요. 그러니까 이 서버가 하나로 통한 영적인 서버도 하나로 회통되는 시대입니다.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 거예요. 기다리면서 올 겁니다가 아니에요. 그냥 저희는 열 거예요. 제 유튜브에 이미 열고 있어요. 이게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이미 서버는 통합됐어요. 많은 분들이 애용 안 하시면 이러다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어요. 미래는 장담 못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아무리 지금 30년째 점검을 해 봐도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자명한 통합 서버는 분명히 구축해서 저는 유튜브에 다 소개했다. 누리시라. 활용해 보시라. 그리고 활용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. 플레이 하다가 보니 이런 애로사항,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시정 출시 나갈 거예요.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면 우리가 제가 게임을 여러분께 오픈했다고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놀다 보면 이게 우주적인 사업이 돼요. 많은 인류가 와서 저기 놀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재밌게 노신다. 그래서 제가 애절하게 끝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제발 아이템도 득템도 좀 하시고 여기서 레벨업도 하시고 경험치도 올리시고 마음껏 플레이하고 놀세요 라는 거예요. 이 필드에서. 제가 만든 세계도 아닙니다. 사실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.